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LG유플러스입니다. 코드번호가 03264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LG유플러스라고 하는 회사는요. 통신 3사 중에 한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사 중에 하나다. 통신 3사 어떤게 있느냐.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SK텔레콤 들어보셨죠? 그리고 KT. 그 다음이 바로 LG유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이 통신사들은요. 핸드폰을 많이 팔아야지 돈을 남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통신료. 통신료를 많이 받아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핸드폰을 많이 판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 회사가 좋아지려고 하면 역시나 통신요금, 통신요금에서 마진을 많이 남겨야지 많이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회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무거운 주식, 가장 무거운 주식은 당연히 LG유플러스입니다. 왜냐하면 KT랑 SK텔레콤이 가격은 더 비싸도 LG유플러스는 왜냐하면 주식수가 너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주가가 제대로 된 유동성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수를 줄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바람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너무 많아요. 이게 2억 7천만주 7천만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식수를 좀 줄여줘야지만 이 주주들한테 참 좋을텐데 이 주식수가 너무 많다. 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주식을 합쳐가지고 그 원래는 이 반대말이 액면 분할이라고 해서 분할을 하는 게 있고 반면에 이 주식을 두 주를 한 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어떤 방법이 있냐라고 하면은 이 자사주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각하게 되면은 주식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사주를 산 이후에 근데 이 LG유플러스는 뭐 그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워낙 큰 회사고 또한 이 주식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회사가 그래도 이 회사가 장점 이 회사의 장점은 뭘까 이 회사의 이 회사의 장점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일단은 배당금 배당금이 괜찮다 괜찮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4% 4% 4% 정도 챙겨준다 라고 봅니다. 이 배당금이 이 420원 420원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앞으로 이 5G 이 5G 관련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맞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업종이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는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걸린다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크게 손실이 날 만한 종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가 자란 올라가는 이유가 주식수도 많은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하웨이 통신장비가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웨이의 통신장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제재가 심하죠. 미국의 제재가 심하다. 그 여파로 이게 지금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이 LG유플러스는 참 운이 없었다. 개인적으로 운 없는 운이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웨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떼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주가가 14,000원에서 만원까지 만팔백원까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5월달부터 12월달 연말까지인데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거 14,000원에 들고 14,000원에 사서 아직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 주주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벌써 손절하고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여기서 손절하든지 여기서 손절하든지 에라 모르겠다 여기서 손절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여기 주주분들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들고 있다라고 하면 참 대단하다. 대단한 대단들 하시다.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그냥 단타 치는 애들 단타 종목들 이런 것보다도 이런 괜찮은 종목들이 좀 올라가야지만 이 오른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오른투자가 더 확산이 될 건데 이 주식시장이 꼭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허탈한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래 갖고 가셔도 아주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2500억 단기순이익이 4000억이에요. 이 정도면 상당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BPS가 17,000억 BPS 가격 17,000원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가총액이 5조니까 비싼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 하나솔루션 있죠. 하나솔루션이 시총이 얼마냐 하면은 7조 5천억 7조 5천억 정도 5천8백억 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솔루션도 보시면은 LG유플러스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이 주가는 LG유플러스가 훨씬 낫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주식들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자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중기로 가져가 봐야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서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이 또 갈 때는 확실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월달에 9,200원에서 14,000원까지 여기서 이렇게 상승해주는 모습은 또 갈 때는 가준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빠질 때는 하웨이라고 하는 악재가 좀 있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행보를 지금 가고 있는데 행보가 너무 길다. 행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지만 조금 더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미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 무료 초청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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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